장유산균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제품이 너무 많죠. 그리고 유산균의 효과가 없어지냐? 여러가지 유산균을 고르는 팁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브레인 액시스라던가 이런 장래 생태계에 대한 연구들이 많다 보니까 유산균의 중요성이 많이 나와 있어요. 보면 이제 유산균이라는 것은 다음에 나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한 가지 종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르실 때 유산균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산균뿐만이 아니라 비피더스균도 프로바이오틱스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비피더스가 같이 함유된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유산균을 생산하시는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들어봤더니 이렇게 균수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만균 이상을 보장한다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어차피 이제 장까지 살아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비피더스가 포함이 돼 있는지도 중요하고 비피더스균 중에서도 막 무슨 컨셉 원료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열 몇 가지의 종류를 사용한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고 중요한 균 몇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포함이 돼 있는지를 따져서 선택하는 게 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는 사실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가 헷갈릴 수 있는데 단어 앞에 우리가 프리가 들어가면 그 이전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된다는 뜻이고 그 중에서도 이거는 이제 맥이라고 하는 마이크로바이오틱스, 억세서블 카보 하이드레이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미생물이 접근 가능한 탄수화물이라는 건데요. 이제 쉽게 말해서 맥, 맥의 음식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성분 중에 프락토올리고당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프리바이오틱스 중에서는 프락토올리고당, 말토올리고당 여러 가지 많은 성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건강기능 식품으로 제조가 가능한 성분 자체가 프락토올리고당 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건강기능 식품을 볼 때 프락토올리고당이 많이 써있고 이게 잘 알려져 있지만 꼭 프락토올리고당만이 프리바이오틱스는 아닙니다. 유산균하고 아무런 연관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거는 우리가 뭐 이제 요구르트라던가 여러 가지 뭐 장애 좋은 비피더스 음료 같은 거 먹었을 때 적당량을 섭취를 했을 때 이런 우리들의 건강에 이로움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말해요. 그래서 유산균하고 프로바이오틱스하고 많이 헷갈리시는데 프로바이오틱스의 종류가 유산균도 있고 비피더스 균도 있어요. 비피더스는 뭐 비피도 박테리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유산균 중에서도 뭐 락토바실러스라던가 바이셀라 유산균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균 종류들이 있는데 저도 이거를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과 비피더스 균이 있고 유산균만 먹어서는 안 될 수도 있어서 이제 비피더스를 먹기도 한다.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똑같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 유전자가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내가 평소 라이프스타일이 어떤지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그리고 내가 오늘 뭐 밥 먹고 나서 유산균을 섭취했다 하더라도 이게 끝까지 뭐 1년 내내 장에서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제가 써드렸지만 2주 후에는 다 몸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대변에서 검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주 안에 다 이제 몸에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제 김장철에 김치 담그고 김치를 많이 먹잖아요. 김치에는 바이셀라 유산균이라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적당량의 이제 발효가 잘 된 김치를 먹었을 때 유산균의 섭취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한식이 이런 장래 미생물, 장래 생태계 환경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또 막 이렇게 선전해서 건강기능식품계에서 알려져 있는 게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건데요. 포스트바이오틱스도 또 따로 먹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먹을 수는 있는데 반드시 그거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서 먹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장래 미생물이 배출해내는 대사산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프리바이오틱스를 잘 먹고 그리고 장래에서 우리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있으면 자연스럽게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만 유익한 효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